신라 21대 소지마리깐 3년 서기 481년 당기 2814년 3월 3월에 고구려 여 말갈 입북변하여 치 호명등 칠승하고 우진군 어미질부하니라 석삼 다를 3월에 너풀고 걸기구 고울려 고구려가 더블려 말갈말 말갈갈 말갈과 함께 덜립 북녘 북 가변 북쪽 변경에 들어와 가질치 여후호 울명 우리 등 일곱칠 재성 호명성 등 일곱성을 빼앗고 또 우 나갈진 군사군 어조사어 미럭미 차례질 제아비부 또 미질부성에 진군하였다. 소지마리깐 3년 3월에 서기 481년 3월에 고구려 여 말갈 입북변하여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에 들어와 치 호명등 칠승하고 호명성 등 일곱성을 빼앗고 우진군어 미질부하니라 또 미질부성에 진군하였다. 아군여 백제 가야 원병으로 분도 어지하니라 즉 패태하니 추격파지니하서하여 참수천녀 급하니라 나아 군사군 우리 군사가 더블려 일백백 건널제 더할가 어조사야 백제 가야의 도울원 병사병 원궁과 함께 나눌군 길도 막을어 갈지 에이선은 대명사입니다. 길을 나누어 그들을 막았다. 그들은 고구려와 말갈입니다. 도둑적 패할패 물러날테 적이 패하여 물러가자 조철추 칠격 깨뜨릴파 갈지 진흥미 물하 선역서 이하 서쪽까지 초격하여 처부수고 별참 머릿수 일천천 남을여 등급급 여기서는 목급 천녀명의 목을 베었다. 아군여 백제 가야 원병으로 우리 군사가 백제 가야의 원궁과 함께 분도 어지하니라 길을 나누어 그들을 막았다. 적 패태하니 적이 패하여 물러가자 추격파지 이하 서하여 이하 서쪽까지 추격하여 처부수고 참수 천녀 급하니라 천녀명의 목을 베었다. 참수 천녀명 national 시横 달 Acho 해왁 작가 한시 감사합니다.